안율 군입니다. 이미 다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미 나와가지고 중결승까지인가 이미 진출을게요. 나와 주십시오. 얘 너무 유명하네. 인천 송이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 12살 안율입니다. 아우 나 바르다 발라. 안녕하세요 인천 말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 가수가 되고 싶은. 뭐 이렇게 침착해. 뭐 이렇게 침착해. 아아이고. 음악 주세요. 지난번에 모든 게 다 풀리네요. 어느 날 못 뜯 돌아다 보니.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는데. 그땐 왜 그랬을까. 바람이 부네요.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. 어디로 갈까요. 어떻게 할까요. 나는 나도 너를 서로 밀가득. 언제쯤 웃으며. 나를 볼 수 있을까. 날 볼 수 있을까.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.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. 언제쯤 모든 걸 다. 그땐 왜 몰랐을까. 그땐 왜 몰랐을까. 사랑의 이력. 그땐 왜 그랬을까. 내가 없으면. 세상이 없듯이. 다시. 아직도. 내가 날. 모르나. 과연. 그땐 되게 지영이 형처럼 묻지 않나요. 아. 아 수고하쁘다. 어느 날 못 뜯. 생각해 보니. 날 위해. 이제는 더. 피워야는데. 아 수고하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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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몰랐을까 밑에 사랑 이별이 숨어있는지 기장한다 진짜 기장한다 진짜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봐요